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또 보니까 보시게 되면 모든 투자라는 것이 리스크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법무부 산하의 기금에서 수천억 달러를 미래에셋의 여러분들 맡겼는데 미래에셋에서 미국의 보스톤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데 뛰어들었는데 오피스 가격이 30% 정도 겁나게 해가지고 수천억 정도 여러분들 건물 가치가 투자 시점에 약 1조보다 30% 이상 겁나게 해가지고 투자 원금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투자 기대 수익률이 연 6% 되었는데 해소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네요. 이걸 보면 보시게 되면 참 투자 세계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사를 읽고 오늘 한 신문을 보니까 아마 외국의 신문에서 나온 칼럼을 독점 계약해가지고 여러분들 짓는 그런 신디케이트라고 합니까? 여기에 조지프 바라타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자산운영 회사인 블랙스톤의 기업 투자 부문의 글로벌 책임자가 그를 기구했네요. 변동성 큰 시장에서 사모 투자의 의미. 제가 여러분들 궁금했던 것은 이분 이야기는 그겁니다. 개인 투자자는 실수를 하기야 쉽기 때문에 우리 블랙스톤 같은 그런 사모펀더에 돈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을 닮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로 결심한 것은 통상제 사모펀더면 굉장히 거액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연기금 또 예를 들면 회사들 이렇게 거액을 투자한 사람들만 이런 블랙스톤에 여러분들 돈을 맡길 수 있는 걸 생각했는데 이게 이분 글을 읽어보니까 보시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물가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는 투자자들의 대처법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장 주식 투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식 투자입니다. 모멘텀이 붙는다는 식으로 기업의 본질 가치와는 무관한 요인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일 종목 리스크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대신으로 단일 종목 여러분들 리스크를 좀 피하려고 하면 이제 etf라는 그런 펀드의 여러분들 돈을 넣는 그런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한 것은 사무시장 자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안을. 그래서 내가 이게 사모펀드라는 것은 일반 투자자자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네. 이제 사모펀드는 연기금이나 은행 같은 대형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만 주 고객이었습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지다가다 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개인 투자자용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내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 보시니까 실제로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사모펀드의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캠블리지 사모펀드 지수는 과거 15년간 12%의 연 환산 순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1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계속 12%씩 여러분들 늘어난 겁니다. 그럼 그걸 복리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거죠. 그래서 자산을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나라의 금융회사들이 여러분들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자산을 잘 운영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것도 잘 운영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불릴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 주식시장의 성과를 측정하는 MSCI 올컨트리 월드지수 ACWI의 연한산 순이익률은 6%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사모펀드가 훨씬 더 수익률을 올리는데 더 뛰어난 그런 투자기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 한 12% 정도 되면 미국의 중요한 성장주식들도 대개 10% 이상 정도 내죠. 그다음에 사모펀드를 쫙 자랑했는데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게 블랙스톤이라든지 블랙럭 같은 그런 이런 자산 운영 회사들이 개인용 사모펀드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사모펀드 시장에 부는 민주화 바람이라는 이런 아주 최근에 2월 7일 날 업계 장동원이라는 그런 전문가가 기구를 했네요. 최근에 사모펀드 운영사 블랙스톤은 개인 투자자용 사모펀드 이게 프라이빗이 같습니다. 프라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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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F를 처음 출시했다. 이것은 이미 출시된 개인 투자자용 부동산 기업 대출펀드에 의한 상품이다. 수년 전부터 오래됐네요. 글로벌 주요 사모펀드 운영사들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사모펀드 시장의 민주화다 이렇게 부르네요. 처음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영어로 찾아보니까 정보를 찾기가 어렵네요. 다음에 혹시 제가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사모펀드가 내놓는 개인용 상품이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안 하면 또 이 회사에 투자하면 되는 거죠. 성적이 끌어도 괜찮습니다. 10년 동안에 286% 성장했고 블랙스톤이라는 회사가 배당률의 2.65%를 주네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시장도 이제 기관 투자나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만 다루다가 개인용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출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